재밌을거야? 재밌을거야? 응 재밌을거야 라이언 또 라이언 또 괜찮지? 옆집 여자 입 피다 피다 마스크 벗어 마스크 벗어 마스크 벗어 마스크 벗자 목소리 옆집 옆집을 왜 이렇게 홀딩한 옆집이야 카페 사장님 제가 카페 사장님을 너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해 거짓말 안해 거짓말 안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소짓말이지 재미있을거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는 김도하야 악기도 잘함 어 아 사실 거짓말이 들려 들리면 들리는거죠 안 무서워요? 못 숨겨요 소리씨한테 김도하씨 나 좋아하죠 이따 어디를 해 그 하나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